안녕하세요 호신작가입니다. 일본인이 영어를 못하는 것은 전세계인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이 영어를 못해서 발생하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도 있습니다. 일본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 사회에서 저하되는 일본의 존재감. 이대로라면 일본의 역사도 왜곡될 수 있다. 미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해외에 나가기를 극도로 꺼려하는 일본인의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이전에는 80%나 된 일본을 위협이라고 보는 견해가 20%까지 감소한 것은 미일 간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일본의 존재감이 희미해진 것이 주요인이 아닐까? 미국 사회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유학생으로 보면 피크시에 약 5만 명 가까이에 달했던 유학생 수가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감소해 최근에는 2만 명을 밑돌고 있다. 한편 중국 본토로부터의 유학생은 최근 매년 30만 명 전후나 돼서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비즈니스 스쿨의 일본인 입학자 수는 최근 한 자릿수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대학 전체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의 수도 당시에 3분의 1까지 감소했다. 일본의 국력 저하와 맞물려 일본에 대한 관심도 낮아졌고 미국 대학에서 일본을 배우는 학생의 수도 감소했다. 당연히 그것을 가르치는 교원 자리도 줄어들었다. 90년대에 구미를 여행하면 매점 등에서 곤니찌와라는 말을 들었는데 최근에는 니하우를 듣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아시아인은 중국인 혹은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퍼져 있다. 단지 그러한 현상에 있어서도 미국인이 아시아인을 봐도 일본인이나 중국인의 구별이 되지 않는 상황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본인이 백인과 흑인을 봐도 어느 나라의 출신인지 구별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미국 사회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일본인의 존재감을 늘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인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을 지적하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 위협이라고 생각되던 시대에는 일본인도 여유가 있어서 미국으로 유학이나 여행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의 엔하 약세와 심각한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여행과 유학을 가는 가정은 꽤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면 무리. 일본은 옛날보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왠지 여유가 없다. 나는 1년의 절반을 해외에 나가 있는데 이제 일본인의 존재감 부족은 어느 나라를 가든 통감한다. 유럽의 박물관 같은 곳에서도 음성 가이드에 일본어가 없다. 한국어, 중국어는 있는데. 최근 티르키아에서도 일본어 표기가 없어졌다. 어느 나라를 가도 일본인을 만나는 건 정말 적어졌다. 일본인은 행동력이 진짜로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이제 유튜브나 스마트폰 게임, 영화 등을 볼 수 있으면 대만족이잖아. 일본인의 문제점은 극도로 해외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외국어도 공부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일본인의 특징입니다. 왜 일본인은 영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인가? 해외의 반응은? 이 기사에서는 일본인의 영어에 대한 어느 독일인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곤란했다. 우선 영어로 말을 걸어도 저는 영어를 못해요 하고 다 도망가 버린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데 영어를 못한다 라는 사람도 꽤 있다. 사소한 실수에도 민감해서 쏘리라고 자주 말한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한 일본인의 특성을 말해주는 대만발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80%의 이 습관이 있다. 한국에서 일하는 대만 여성의 불만은 대만 미디어. 한국에서 일하는 대만 여성이 다양한 외국인을 만나면서 알게 된 일본인의 이상한 버릇을 지적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재밌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대만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디카드에서 일본인은 전세계 사람들이 일본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투고가 주목을 끌었다. 여성은 한국의 여행사에 1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 사무실에서는 한국어를 제외하고 영어, 중국어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매일같이 비영어 사용자를 포함한 외국 고객이 찾아오는데 모두 간단한 영어나 자체 번역기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시도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인은 다르다며 80%의 일본인 손님은 들어오자마자 일본어로 말하고 대응한 스태프가 일본어를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도 계속 일본어로 반복해서 말한다. 젊은 사람부터 아줌마까지 모두 그렇다라고 지적. 처음에는 가끔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본인이 정말로 정말로 너무 많다. 포기하고 번역기를 구입해 사용했지만 그래도 스태프가 일본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클레임을 받는다라고 탄식했다. 여성은 사무실 밖에 영어와 중국어는 대응 가능하다고 써있다. 우리는 일본어를 못하니까 열심히 번역기를 써서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클레임을 받느냐라고 불만을 말한 것 외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도 일본인 관광객이 일본어로 말을 걸어 점원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며 정말 신기하다. 일본인은 해외에서 일본어가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교육이 특수한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기사에 의하면 이 투고에는 대만의 네티즌들로부터 공감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정말 그래 일 때문에 외국인과 접하는 것이 많은데 일본인만 계속 일본어로 말을 걸어온다. 대만에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정말 완벽하게 동의 일본인들은 정말 전세계 사람들이 일본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일본인은 일본어를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이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말로 영어를 말하면 일본어로 돌아온다. 아니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둘 뿐이다. 일본인은 일본에 오는 외국인에게는 일본어를 하라고 요구하는데 자신들이 해외에 갈 때는 그런 요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고 한다. 제 예상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모르는 일본인하고는 절대로 일본어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말을 걸면 대체로 일본어로 답변이 되돌아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본어로만 대화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인은 선천적으로 영어습득 불능증이니까 일상 영어회화 정도도 할 수 없는 거야? 일본인은 한심하군. 토익점수 최저 600점도 안 되는 녀석은 해외여행 가지 마라 진짜로. 제대로 기사를 읽어봐라 바보 우익들아. 일본인이 해외에서 일본어만 사용한다는 내용이잖아. 정말 많은 댓글들이 일본에 왔으면 일본어를 사용해라. 일본어 못하면 오지 마라. 이런 식이어서 내용 좀 제대로 보고 댓글 달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주요한 영어를 카타카나로 함으로써 영어 능력을 익힐 의욕이 저하됐다. 그래서 길 안내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일본인의 영어 실력은 너무 비참하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보통 일본어 통한다. 일본인은 여권을 20%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말이지. 일본에 살고 있는 중국인이 일본에서도 중국어로 말하는 것과 같다. 대만, 중국, 한국, 대만 밖에 가본 적이 없다. 외진 곳이 아닌 소위 관광지라면 일본어 플러스 간단한 영어로 곤란하지 않았다. 한국에 가는 일본인 관광객 수는 적은 걸까? 미디어에서는 한국 인기라고 하니까 일본어가 통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해외여행을 한다면 일상해와 영어 플러스 인사 정도의 현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하다. 한국인의 영어 플러스 인사